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보물과 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상을 조우하는 설레임.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도서는 디바인 매트릭스입니다. 디바인 매트릭스는 아마존 베스트셀러 종합 1위를 했던 책이고요. 책춘함에서 함께 출간되어 베스트셀러 분야 1위까지 올라갔던 1700년 동안 숨겨진 절대기도의 비밀의 저자인 그렉 브레이든이 저작한 책입니다. 그렉 브레이든은 뉴욕타임즈 선정 베스트셀러 작가로 시스코 시스템즈사에서 컴퓨터 시스템 수석 디자이너, 컴퓨터 지질학자, 기술 운영 매니저로 일했다. 그는 마음속 깊은 열망, 내면의 힘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과학적 방법으로 탐구한 선도적인 권위자이다. 그렉은 우주 만물을 잇는 양자의 에너지와 소통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과학적으로 적용하는 법칙, 즉 마음의 양자 설계도를 만들고자 티베트 고산지대의 마을과 외딴 수도원, 고대의 사원과 사라진 문서들을 20년 넘게 연구해왔다. 그 결과물로 2004년 패러다임을 뒤흔든 신성한 코드를 출간하여 모든 생명체의 DNA에 숨겨진 고대의 메시지를 해독해 보였다. 또한 초기 기독교 교회가 성경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사장시킨 잃어버린 기도의 방식을 찾아내 2006년 절대기도의 비밀을 출간했다. 디바인 매트릭스는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우주적 힘의 원리에 대해 양자 물리학적 해석을 시도한 독특한 역작이다. 이 양자 물리학에 관한 내용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책 읽기를 초반에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좀 핵심적인 내용만 딱 추려서 그냥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문은 당연히 또 좀 살펴보고 가야겠죠? 이 시는 우리가 진실에 대한 고정관념을 과감히 벗어났을 때 맞이하게 될 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멋진 사례이다. 현대 시인 크리스토퍼 로그의 이 짧은 대화 시에서 모험에 갓 입문한 사람들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경험을 한다. 애벌레에서 나비로 뮤노리 새끼에서 백조로 여러분이 떠밀려서 가셨던 스스로 선택하셨던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그 영웅의 여정 그 시작도 잘 나타내주는 내용입니다. 스승의 격려에 힘입어 단순히 벼랑 끝에 서는 것만으로도 그 끝을 넘어서는 놀라운 경지에 오르는 것이다. 그들은 미지의 세계에서 전혀 낯선 경험을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자유를 얻는다. 많은 점에서 이 책은 독자들을 시 속의 입문자들처럼 그러한 벼랑 끝 상황에 서도록 이끌 것이다. 우리 안의 세계와 우리 밖의 세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자 모든 것을 잇는 다리이며 또한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인 에너지장의 존재를 일깨워주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이 에너지장이란 바로 디바인 매트릭스. 이 디바인은 신성의 신의 신성한 성스러운 등을 의미하며 매트릭스는 자궁, 모체, 형태를 뜨는 것, 기원 등을 의미한다. 자 이건 아주 쉽게 해서 우주적 그물망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자나 원자 같은 밀입자에서부터 아득히 저멀리 하늘을 수놓은 은하계에 이르기까지 우주 마물 모든 것에는 디바인 매트릭스가 존재하며 이 모든 것들 사이에 역시 디바인 매트릭스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은 우주에 기여하는 우리의 역할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뜨린다. 디바인 매트릭스의 아주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연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이 개념으로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을 통해 어떤 사람은 삶의 이치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거나 혹은 적어도 그렇지 않을까 의심하고 있던 것에 마침내 마음 편안한 확신을 얻게 될 것이다. 어느 경우이던 우리 몸과 세계와 우주의 모든 것을 잇는 근원적 에너지 망의 존재는 강력하고도 신비로운 가능성을 향해 활짝 문을 열어져친다. 그 가능성이란 다름 아닌 이미 존재하는 창조된 세계에서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며 단순히 관찰자 노릇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맡은 역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영적, 물질적 풍요, 인간관계, 직업, 깊은 사랑, 위대한 성취만이 아니라 이런 것에 겨려와 두려움으로 얽히고 설킨 삶을 본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믿음의 거울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것도 그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진실하고도 때로는 더없이 무의식적인 믿음의 거울 말이다. 우리의 인생사는 디바인 매트릭스의 신비로운 힘을 통해 빚어져 지금과 같은 현재에 이른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디바인 매트릭스의 인식 그 자체야말로 우주의 존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에 틀림없다. 고대로부터 소중히 전승된 지혜 가득한 고대 종교에 따르면 이러한 디바인 매트릭스와 소통 가능한 언어는 따로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단어를 쓴다거나 손짓, 발칙과 같은 외적 표현으로 소통하는 것은 아니다. 너무나도 쉬워 누구나 이미 그 언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법을 알고 있다. 사실상 일상생활에서 매일 쓰고 있을 정도이다. 그것은 바로 감정의 언어이다. 이제 절대기도의 비밀에서는 이것을 당신의 느낌이 당신의 기도다. 절대기도의 비밀이 출간될 때 제가 표지 문구로 그것도 이렇게 제시를 했었던 건데요. 여러분의 느낌이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현대과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감정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신체 역시 pH 지수, 호르몬 등이 덩달아 바뀌는 화학 변화를 일으킨다. 사랑, 공감, 용서와 같은 긍정적 감정과 증오, 판단, 질투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통해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존재를 확인하거나 부정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감정은 우리 신체 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 외부의 양자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디바인 매트릭스란 우주 만물 사이사이의 미지의 공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덮고 있는 우주의 담요 혹은 그물망이라고 생각하면 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그물망, 담요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며 겹겹이 덮여 있다. 우리의 몸과 삶은 물론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맘을 모두 이 디바인 매트릭스로 덮인 채 존재하고 생겨난다. 우리가 엄마의 자궁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결혼, 이혼, 우정, 직업 등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바로 이 담요에 있는 주름, wrinkle인 것이다. 양자적 관점에서 보면 원자에서부터 풀립, 인간, 신체, 지구, 우주 저 너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이 부드러운 시공간 담요에 생겨난 주름이다. 고대 영적이고도 시적인 종교에서 존재를 이와 비슷한 식으로 설명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베다인은 우주 만물을 남김없이 담고 있는 하나의 단일한 순수의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이처럼 고대 종교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느낌과 믿음은 물론이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판단을 매끄럽게 가만히 펼쳐져 있는 그 무엇에서 생겨난 주름이라 보았다. 6세기에 작성된 신신명이라는 책입니다. 이 신신명 역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삼나만상을 품고 있는 도에 대해 설명하는데 베다와 마찬가지로 도는 말론을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도는 경험 그 자체이자 모든 경험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또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는 큰 허공과 같은 완벽한 것이다. 신신명에 따르면 우리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도를 흐트러 놓을 때 조화를 잃게 된다. 그 결과 필연적으로 분노와 단절감에 빠지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 구절을 명심해야 한다. 조화롭게 이루고자 하거든 둘 아님을 말할 뿐이로다. 둘 아님은 모두가 같아서 포용하지 않음이 없나니. 우리 인간이 디바인 매트릭스의 주름에 불과하다는 개념은 낭만과는 다소 거리가 멀긴 하지만 우리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새롭고 건강하며 유익한 인간관계를 맺고 싶거나 가슴 따뜻한 사랑을 하고 싶거나 중동의 평화를 찾고 싶다면 디바인 매트릭스의 우리의 열망을 반영한 새로운 주름을 하나 만들기만 하면 된다. 시간과 공간과 우리 신체와 세계를 이루고 있는 바로 그 물질로 새 주름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좀 더 쉽게 여러분 그물망에서 그 그물망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상으로 하는 그 대상과 그냥 그물을 연결하면 된다. 이것을 새 주름 그게 좀 더 이미지에 더 쉽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디바인 매트릭스와 우리 인간의 관계이다. 우리에게는 디바인 매트릭스에 존재하는 삶의 가능성들을 느끼고 상상하고 꿈을 꿀 능력이 있으며 디바인 매트릭스는 우리가 창조한 것을 우리에게 되비쳐준다. 고대 종교와 현대과학은 이 우주의 거울이 작동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이 책에 실린 실험들은 그 이치를 심지어 과학적 언어로 보여준다. 솔직히 말하자면 덕분에 우주의 몇 가지 수습객기가 풀리기는 하지만 동시에 우리 존재에 대한 더 깊은 의문이 생겨난다. 디바인 매트릭스에 대해 완전히 알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과학이 모든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사실 과학자들은 디바인 매트릭스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 백년을 더 연구하더라도 그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디바인 매트릭스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우리 인간은 감정의 언어를 통해 그것의 창조적 힘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을 우리는 삶에서 유행하고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써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다른 인간은 물론이고 우주 만물 모두와 이어져 있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이를 통해 우리가 지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 결과 보다 평화롭고 보다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어 이러한 자질을 반영한 세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디바인 매트릭스를 통해 삶의 긍정적 특성에 집중하고 이를 감정과 상상력 꿈의 내적 기술로 적용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의 정수가 열린다. 나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이 책을 썼다. 종종 우리를 무능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도 희망과 가능성과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현대과학이 이룩한 놀라운 업적을 이야기하듯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려고 한다. 우리의 dna를 비롯해 모든 생명은 네 가지 화학 원소를 기초로 하여 구성되어 있듯이 dna를 구성하는 네 가지 기호들 기억나세요? 생물학식 때 배웠던 거? 그걸 그냥 얘기하는 거고요. 우주 역시 디바인 매트릭스의 네 가지 특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 디바인 매트릭스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는 바로 이 네 가지 놀라운 발견을 이해해야 한다. 첫 번째 발견, 우주 만물을 모두 연결하고 있는 에너지장이 존재한다. 이게 바로 디바인 매트릭스죠. 두 번째 발견, 이 에너지장은 우리의 믿음을 비추는 거울이자 이어주는 다리이며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한다. 세 번째 발견, 이 에너지장은 초공간적이며 홀로그램적이다. 네 번째 발견, 우리는 감정의 언어로 이 에너지장과 소통한다. 당신의 느낌이 당신의 기도다. 절대 기도의 비밀이 한마디로 이것을 잘 압축하고 있죠. 좋은 인간관계, 직업적 성공, 몸과 마음의 치유 등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디바인 매트릭스를 이해하고 이용할 힘이 우리에게는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 인류가 종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우주 만물이 하나라는 양자적 세계관에서 비롯된 삶의 비결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능력이 크게 한몫했을 수 있다. 자, 이를 전체적으로 각부를 요약을 하는 부분입니다. 제1부, 디바인 매트릭스를 발견하다. 우주 만물을 잇고 있는 신비에서는 우주 만물을 연결하는 에너지장에 의해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인식이 고대로부터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장에서는 과학자들이 이러한 통일장을 찾는 것을 100년 넘게 가로막았던 특정 실험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음을 입증한 이 옛 실험을 재환하기는 하도록 이끈 20세기 양자 물리학의 새로운 발견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여기에는 과거,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던 에너지장의 과학적 증거를 제시한 최근의 대표적 실험 3개가 포함되어 있다. 자, 이 앞 내용에서 되게 많이 걸려서 넘어지시는데요. 읽기 어렵다고. 그러면 아, 우주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보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 3가지 실험은 첫 번째, 인간의 DNA는 우리 세계를 이루는 물질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두 번째, 이처럼 우리 세계를 이루는 물질에 영향을 주는 DNA에 인간의 감정은 직접적 영향을 끼친다. 세 번째, 감정과 DNA의 관계는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초월한다. 그 영향력은 거리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일부의 끝부분에 이르면 디바인 매트릭스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말끔히 쥐어질 것이다. 디바인 매트릭스를 영적인 면에서 살피든 과학적 관점에서 판단하든 저 너머에 무엇인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 무엇인가란 바로 우리의 본질과 경험은 물론이고 우리의 행동까지도 하나하나 잊고 있는 에너지 장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다음과 같은 논리적 질문이 나오리라.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을 위해 디바인 매트릭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자 2부 상상과 현실을 잇는 다리 디바인 매트릭스는 어떻게 작동하는가에서는 우주 만물이 공간의 제약 없이 홀로그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주에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본다. 이 원리의 미묘한 힘은 20세기 물리학에서 최고의 발견으로 손꼽힐 것만 제대로 이해받지 못한 채 강과되고 있다. 난 일부러 쉬운 단어를 골라 경험의 신비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우리 모두는 이 경험의 신비를 공유하고 있으나 그 커다란 가르침을 대부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다. 모든 것이 언제나 모든 곳에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 삶을 바라보면 너무도 큰 깨달음이 밀려와 미처 다 이해하지도 못할 지경이다. 이 우주적 연결로 인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삶의 기쁨과 비극을 함께하고 느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힘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 그 비결은 여기도 거기도 없으며 현재도 과거도 없다는 이해로부터 시작된다. 우주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홀로그램적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는 이미 거기이며 과거는 늘 현재이다. 고대 종교에서는 우리가 하루하루 매순간마다 삶을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선택을 내린다고 본다. 매분 매초의 삶을 풍요롭게 하거나 고갈시키는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살찌우거나 말리는 것이다. 우리는 충만한 삶을 선사할 깊은 호흡을 할 수도 있고 메마른 삶을 선사할 얕은 호흡을 할 수도 있다. 다른 이에 대해 생각하고 말할 때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수도 모욕하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얼핏 사소해 보이는 선택을 내릴 때마다 우리는 초공간적이며 홀로그램적인 의식의 힘을 통해 삶의 시공을 뛰어넘는 영향을 끼친다. 개인의 선택들이 모여 집단의 현실이 되는 것이다. 이는 흥미로우면서도 섬뜩한 발견이다.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아름다운 소망과 생각, 기도가 이미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이유 우리는 우리 신체나 자연법칙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사실 전쟁터에서부터 회의실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이가 그 어디에 있든 우리가 집을 떠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방법 즉각적인 치유가 가능하다는 사실 눈을 감고도 시간과 공간 너머를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것이 내가 그것을 해내는 것은 또 다른 이슈니까 일단은 가능성에 관해서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부 디바인 매트릭스가 보내는 메시지 양자의식에서 살고 사랑하고 치유하라에서는 하나로 연결된 에너지장에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와 이런 점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실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과학적 논리적 근거들을 대고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이 좀 불편하다고 하시면 그냥 3부부터 읽으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동시성과 우연성, 의도적 치유의 강력한 힘, 우리의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 등의 사례를 통해 유사한 경험이 우리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 일련의 실제 사례들은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사건들이 실은 우리 자신이며 우리의 가장 내밀하고도 진실한 믿음을 보여준다는 분명하고도 아이러니한 진실을 일깨워준다 그 중에는 애완동물이 우리 신체에서 눈에 띄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여준다는 놀라운 일화도 포함하고 있다 이 책에는 고대로부터 전승된 신비로운 종교에 담긴 위대한 비밀을 풀기 위해 20년 넘게 연구와 여행을 계속한 저자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우리는 정말 연결되어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을까 우리에게는 우리 세계를 변화시킬 힘이 정말 얼마나 있는 것일까 이와 같은 의문을 품고 있다면 이 책을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과거의 진실과 미래의 희망을 이으며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 상처, 비판, 두려움의 흉터로 비틀거리는 세상을 측은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존재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에 살아넣는 비결은 다름 아닌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디바인 매트릭스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깊은 치유와 위대한 기쁨을 누리고 인류가 종으로서 살아남는 비결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서문에서 전체를 다 개관하고 요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가 여기까지 첫 시간으로 소개해드리고 다음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들로 또 다시 연결해서 소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TV 오늘도 여러분의 연결된 삶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초코카드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